1. 이 음반은 톤테이블과 카트리지 세팅을 위해 제작된 테스트 LP입니다. 우선 테스트 CD의 2번과 3번, 4번을 이용해서 앰프와 스피커의 좌우 채널을 확인하고 위상과 밸런스를 먼저 맞추십시오.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 LP와 카트리지의 바닐끝을 깨끗이 청소하고 오버행과 침합을 규정대로 맞추어 주십시오. 왼쪽 채널 인 페이즈는 양 스피커 중앙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아웃오프 페이즈는 제 목소리의 저음 부분이 양쪽 스피커 가운데가 아닌 스피커 바깥쪽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저음 신호는 인 페이즈의 경우 양 스피커 중앙에서 들려야 하고 아웃오프 페이즈는 양 스피커 중앙이 아닌 스피커 바깥 어딘가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인 페이즈 인 페이즈 인 페이즈 인 페이즈 제 목소리가 스피커 정중앙에서 들린다면 대략 밸런스가 맞는 것입니다. 1kHz 소리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양쪽에서 동시에 소리가 날 것입니다. 1kHz 소리가 날 것입니다. 1kHz 소리가 날 것입니다. 1kHz 소리가 날 것입니다.